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환영해 주시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얼마나 제 마음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성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제는 선생님들이 특송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까꿍 유치부에서 선생님들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르기까지 함께 다 나와서 너무너무 귀한 특송 해 주시고 제가 들어본 중 세계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까꿍 유치부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와 그러면서 박수 좀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몇 가지일까요? 인생의 문제는 5만 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5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5만 가지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묶어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쪼달림의 문제고 하나는 시달림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쪼달림의 문제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시달림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돌아보면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기에 쪼달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든 환경이든 거기에 시달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가 올해 1월달에 2월달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강사님으로 오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추방을 당하실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짐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오셔서 제주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계속해서 그동안 양육하고 보금을 전했던 분들하고 연결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인터넷과 방송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계속적인 양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셔서 계실 곳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부응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고생하셨고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는 그렇게 집도 없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도 녹록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부응하신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사는 친구가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더니 자기의 형편을 보고는 그분이 오셔서 바로 28억을 들여가지고 펜션을 사시고 그리고 그 펜션을 선교사님 네 분에게 그냥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놀랍죠? 누가 이 일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친구가 미국에서 올지 아니 그 친구가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28억이나 되는 펜션을 사줄 수 있겠어요? 물론 사서 준 것은 아니고 이제 그분의 소유고 이것을 갖다가 너가 여기에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선교사님으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마음껏 채워주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아예 그 펜션을 운영권을 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쪼달리는 삶이고 어쩌면 시달리는 삶인데 이 삶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이 간증이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그날의 메시지의 결론이 뭐였냐면 여러분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해결이 되시고 우리들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응케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해답이시고 우리의 삶을 부응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매달리는 이 기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묶여진 매듭이 풀어지고 부응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 이것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휘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에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에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모하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믿음의 주인이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이자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심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주요라 그랬을 때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심을 바라봐라 또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의 알갱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예수님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랬을 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런 뜻이죠 또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멸류관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보시면서 우리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천군 천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셨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거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최고로 부끄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고통은 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의 누명은 내가 쓰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멸류관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상급 이것을 보시니까 오늘 어떤 길이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세교성전에 이 골동성전은 여러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세교성전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교성전을 처음으로 지을 때 13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제 올라갈 때 막 공사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3년 만에 이곳에 오게 된 거죠 그때 왔을 때는 여러분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리에서 있는 공사 현장을 이렇게 가리우게 되죠 먼지를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가림막이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서 공사 현장을 보면 정말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보죠 안을 보면 돌 혹은 흙더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과 흙더미를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이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조감도처럼 건물이 있을 걸 아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서게 될 것을 아니까? 골동성전에서는 오늘 60주년 그 기념센터가 세워질 걸 보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으로 봤을 때 돌무덕이가 있고 흙무덤이 있어도 흙무덕이가 있어도 그거 보고 실망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멸류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상급을 보니까 오늘 십자가의 고통 참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누명을 썼어도 주님이 오늘 이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까 당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부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번에 아동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아동부 부흥회가 있었는데 올해 2월 초였습니다 부흥회 때에 부흥사 어린이 부흥회를 하시는 그 부흥 강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집에서 뭐 하시죠?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텔레비전 보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얼 보시죠? 아빠와 결혼해줘 여러분, 다 기도만 하시냐고 텔레비전을 안 보시나 봐요? 아빠와 결혼해줘 아세요? 아빠와 결혼해줘 우리 남편과 결혼해줘 그런 프로그램 모르세요? 1월달, 2월달 16회로 이제 방송을 했던 그 드라마였는데 월화 드라마 중에서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경험했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안 보셨던 분들은 한 번 인터넷을 통해서 줄거리를 한 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아주 친했던 그 여자친구였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친구하고 바람이 났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이 엄마 뭐 하시니? 성경 봐요 이랬던 애들은 없었어요 성경 봐요 그런 아이들은 없고 텔레비전 봐요 뭘 보시니? 아빠와 결혼해줘 이래가지고 그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막 뻥터져가지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에 대해서 복수해 주는 거 카타르시스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꽉 붙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들이 말씀을 보신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그 약속, 그 도리,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자 Let us hold!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알갱이가 되시고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꽉 잡으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 상급을 꽉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제가 한번 선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 같이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 외치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리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도록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죽음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하고 죄 없는 자로 서게 하시는 중보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리아 이번에는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로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리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멘 하신 그 믿음의 도리를 꽉 잡고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승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게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실하여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하게 쓰셔서 이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김교신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지도자가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편했던 그 일제시대 때의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해방을 앞두고 장질 부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유교로 철저했던 삶이었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위대한 그 대표적 기독교 사상가를 만나게 되면서 7년 동안 그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 유학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양정중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양정중학교에서 이제 지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지리를 가르치면서 담임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수첩에다가 반아이들을 다 기록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 자기 반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이렇게 부르면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손기정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기정이가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선생님이 어느 날 반과 후 기정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기정 그 학생에게 기정아 내가 너를 보니 너가 달리기를 참 잘하는데 너 달리기 선수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달리기 선수가 되는 그 동기부여를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손기정은 반과 후에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자전거 앞에 물 한 잔 물통을 달고 그러고 나서 기정이는 뛰고 그리고 선생님은 뒤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기정이에게 그 달리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일본에서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열리게 되는 그 올림픽 대표 달리기 선수를 뽑는 그 공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는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손기정에게 기정아 일본의 동경에서 이번에 독일에서 열리게 될 그 올림픽의 대표를 뽑게 되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는 손기정이 동경에서 열리게 되는 그 일본 달리기 선수 대표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요이 땅 그렇게 하고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손기정 선수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선두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다가 정신이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정신이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왜? 보리밥밖에 먹은 게 없으니까는 그것을 갔다가 뛰는 데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쓰러질라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하던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그를 갔다가 이제 따라가게 되면서 기정아! 신내! 기정아! 신내! 내 뒤에는 조국이 있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러면서 달려가면서 그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막 가물가물하는 정신 속에서 손기정 선수가 선생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뛰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동경올림픽의 동경마라톤 대회에서 그가 1등을 하게 되고 일본의 대표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1936년 그리고 나서 베를린에서 열리게 되는 그 베를린 올림픽의 일본 대표로 뛰게 됩니다 아! 여러분 그 42.19kg가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손기정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역시 체력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신이 또다시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데 그 뒤에서 선생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정아! 신내! 기정아! 신내! 내 뒤에는 조국이 있어! 내 뒤에는 조국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그 선생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송기정 선수가 가물가물한 그 속에서 오직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막 집중해서 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할렐리아! 그리고 나서 그가요 이제 1등 금메달 따는 그 단상에 서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차이니까는 앞에는 일장기가 있는 거예요 일장기가 있는데 자신은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는 그 일장기를 그가 어떻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받았던 그 월계관, 월계수 나무로 그 일장기를 가리게 됐던 게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 주님이 부응하게 하실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눈이 저들에게는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온 우리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실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해답이시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부응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출발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옆에 우리 가족이 있으면 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축복해 달라고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로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일어서게 되고 그 환란 속에서도 민족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 간절하게 우리들의 자녀들의 손을 붙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 어깨를 끌어안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또 우리들의 삶은 이 우리들의 삶을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출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시고 여러분의 묶여진 매듭은 풀어지시고 병든 여러분의 심령은 치유되게 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부리코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